아우 내 11그리드이네? 꼴등이네? 아우 앞에 한명 한자리 비어온는데 앞에서 좀 보여줘 어? 가로장이랑 같은팀인데? 아 저 19그리드인데요? 어? 앞에 아무도 없는데 왜 3그리드지? 아 저..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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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사물뻔했다 아 저 박았네 아 딴 데 보다가 사물뻔 손방 지금 못해서 그냥 딴 데 보다가 저 누구예요? 동돌이님 전 급히 갔어요 알죠? 아 저 딴 데 보고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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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도라님 방송하고 있다가 뭐야 누구야 누구야? 저 아닌데요? 아 야 오지마요 오지마요 저 내 자리 줘요 아우 자꾸 오시네 아아아아 아우 자꾸 오시네 아아아아 아우 참 고통이네 아우 펜스터님이랑 불어날림이랑 폭 가셨다 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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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아니 하품이 가로듣는 따라가야 되는데 총선 가로듣는 않게 줄 수 없는데 아 왜그러세요 질수도있지 뒤에있으니까 따라가야 돼 아 도라니 좀 성인하세요 도라니 벌써 1등이예요? 끝난 해결기 원래 1등이었을텐데 아 끝났네 경기야 벌써 크루즈인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어우 차이가 안버려져요 어우 망했다 아 진짜요 망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아 점점 줄어든다 헬蛇 배후리 데를 찍으시고 터키 아 이렇게 진짜 웃겨요 따라갈 수 없네 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은 나네 와 신변님 필요해 아 실수했네요 안 그래도 아직도 실수 안하세요? 아니요 이 전파를 그렇게 구경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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